쌩난리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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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새로운 방에서 찾아뵙습니다. 미영이의 쌩난리쇼핑의 미영이 저는 아미입니다. 아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 새로운 방 정말 우리 또 아미니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미의 방이잖아요. 어 맞아요. 기존 프로그램 명예. 지금 딱히 다른 말도 없어. 그러니까 이름만은 하셨는데 그냥 뭐. 저 아미의 방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아 좋아요. 여기는 게스트로 몇 번 방을 오긴 했어서 뭐 낯설지는 않는데 바뀌었어요. 근데 디자인이 또 바뀌었죠. 아 그런거죠. 네. 현란하게 그 벽지가 신스틸러였잖아. 훨씬 낫다. 그치. 모든 쇼스트가 있어도 신스틸러였는데. 아 맞아. 특히 우리같은 지금 이렇게 꽃무늬 입으시면 완전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저희 또 이렇게 꽃으로 맞춰서 이렇게 화사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정말 비도 추적추적 오고 한데 그렇죠. 근데 화사하늘 꽃무늬 아미의 꽃무늬 미용이의 이렇게 샌랄리 쇼핑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저도 딱 집에서 나올 때는 사실 검정색깔 그냥 입고 올까 하다가 그러면 너무 우울할 것 같아서 맞아 맞아. 좀 이렇게 오기도 했고 사실은 저희가 오늘 좀 상쾌한 상품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상큼까지는 아니어도 상쾌히까지는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상쾌한 상품을 여러분들께 찾아뵙는데요. 오늘 정말 페리오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게 같이 치약 같이 구성 6종 치약을 드리고요. 아 배너가 잘못되어있죠. 뭐 잘못되어있어요? 타이브리즈라고 되어있네요. 타이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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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겨. 타이브리즈! 타이브리즈! 아니 뭔가 보면서 약간 운명해요. 나도 나도 뭔가. 제가 눈이 약간 안좋아서. 나도 잘 안보었어. 타이브리즈! 안 보여서. 그런데 이 가격이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웃긴다. 괜찮아요. 그쵸. 괜찮아. 이전 방송에 저희가 페브리즈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의도치 않은 PPL을 보여드렸습니다. 그쵸? 저희 무궁화에서 다같이 판매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페브리즈를 또 구해를 하세요. 그렇죠. 그냥 주방이면 페리오 구매 해주세요. 같은 패라서 약간 헷갈리잖아요. 아. 폐. 폐. 저희는 오늘 페리오. 맞습니다. 밑 닦는거 관련된거는 사실 뭐 요즘에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치간 칫솔도 있고. 가그림부터 해가지고. 여러가지. 혀 클리너 이런거 있는데. 기본은 그래도 치약 칫솔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페리오 치약 6종으로 여러분들이 가구요. 지금 칫솔 보시면요. 한 팩에 4개씩 들었습니다. 이게 2개가 가요. 그래서 총 8개가 갑니다. 오. 그리고 저희 여기다가 물티슈 같이 가죠. 그렇죠. 네. 물티슈까지 2개를 같이 드리는거죠. 100매짜리 토디양 물티슈를 2개 들여서 총 200매의 물티슈까지 함께 드리는 가격이 12,900원. 네. 여러분들이 하나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딱 처음에 봤을때 양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저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따지고 보니까 더 저렴한거에요. 이게 지금 6개의 만약에 개수로만 따졌을때 8개 6개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따지고 한개당 1000원도 안되는거잖아요. 정말 싼거에요. 정말 싼거야. 우리가 편의점이나 이런데 가가지고 만약에 일반적으로 그냥 세트를 산다고 해도 사실은 치약 진짜 조그만거에 칫솔 약간 좀 제대로 되지도 않았어요. 약간 좀 애매하게 생긴거 있잖아요. 1위원같이 생긴거. 그래서 이런거 구매하셔도 2,500원, 3,000원 넘어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같이 드리는게 하나당 1000원도 안되는거에요. 참 설명 잘해. 아무튼. 안 따지고요. 참 설명 잘해. 그 생각이 되게 들더라구요. 왜냐면 제가 편의점이나 이런데서 칫솔세트를 되게 많이 사요. 제가 항상 칫솔세트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를 제가 좀 중간중간에 습관적으로 많이 닦거든요. 이게 좀 안 닦으면 가그린으로 했을때도 사실 현화 이렇게 좀 텁텁하거나 그 느낌이 싫어서. 근데 살 때마다 제가 만약에 집에 놓고 와서 산다고 하면은 3,000원 적어도 2,500원 이러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거에요. 그 가격 생각했을때 이걸로 놓고보면 너무 저렴하다니까 제가 딱 와닿네요. 네. 진짜요. 정말 가격 참 괜찮구요.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네. 요 페리오 요 시리즈. 이 토탈 요. 토탈 시리즈. 7가지 기능을 함께해. 네.